안녕하세요 여러분! 캐피에요! 오늘 먹을 음식은 로제찜닭, 새우튀김, 치즈볼이구요 모두 두찜해서 보내주셨어요 당면부터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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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tatement 치즈볼 잘 먹었어요 크게 6 pointed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치즈볼 감자 감자 마카롱 너무 맛있다 찹쌀떡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닭다리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한 고추냉이 엄청 고소해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좀 더 고소해요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추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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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구독과 좋아요 알레르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